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낫다 이거 이거 너무 낫다? 우와! 잉오키? 잘 만들었네 너무 잘 만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고추장 엄마 어디 간 거야? 이거 어떻게 올려 본래? 본래?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겠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 주게 아빠 너무 많이 응삼 물이 많아 이거 너무 성가셔? 이번엔 잘했네요 비무를 많이 해야 돼 응 물을 많이 하면 돼 저기로 가셔야 돼 지금 그렇게 먹으라면 궁금하게 하면 되는 건가? 응 제일 맛 어? 나 그렇게 아니 목걸이? 목걸이? 으핳핳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언제 먹었는데 우유를? 밥 먹고 호시로 아쉽네? 아니야 일단 오늘 했으니까 오늘 하고 내일 또 기분 나면 차가 막혀서 그래도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될거 같은데 eventu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